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제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마침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요 질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주제로 라고 한다면은 이 모이애킹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이제 3년차 5년차 때 어떤 식으로 이겨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기술 파트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이애킹 경영 3년차 정도의 모이애킹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잘하는 이제 후배들이 들어온 것이죠 잘한 후배들이 들어오고 그 후배들을 봤더니 이제 경력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제 뭐 해킹 대회 입상도 많이 하고 또한 기술적으로 이제 봤더니 내가 몰랐던 부분들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잘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현재 3년차인데 앞으로 5년차 아니면은 또 이제 팀장이 되고 10년차 후에는 내가 정말 이제 모이애킹이라는 그러한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력들을 쌓아서 이제 조금 더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공무원 쪽이나 그런 공기관 공공기관 쪽으로 한번 취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은 이 고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모이애킹을 한 회사에서 다니면서 보통 한 3년차 5년차를 넘기지를 못해요 제가 이전에 모이애킹 회사에 있었을 때 진짜 평균적으로 3년을 길게 잊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1년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정도에는 거의 다 모든 인원들이 다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5년차를 까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에 있는 팀장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있던 선배들은 더 오래 있었지만은 제가 있었던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서 제일 오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본부장님 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3년차 5년차 정도의 이 모이애킹 업무라는 거 이외에 조금 더 안전적인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가면은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이애킹 컨설팅 회사라는 것은 이제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모이애킹 업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고객사들의 어떤 니즈들을 받아들이다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한번 내가 한번 고객사로 한번 가서 한번 좀 이렇게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급여들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직을 하는 것은 맞겠죠 자 그래서 당연한 이제 걱정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걱정인들인데 그렇다고 이제 모이애킹이라는 것을 아예 그면은 놓아야 하냐 그건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도 모이애킹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모이애킹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도 아직도 모이애킹 실무에 관련된 강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파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놓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모이애킹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냈냐 아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파트가 그러면 이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겨냈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요거의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해킹 대회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해킹 대회에 또 이렇게 수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많은 팀 좀 이렇게 팀들을 꾸려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세계 해킹 대회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세계 해킹 대회나 참여해서 또 수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연도가 높아질수록 그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상자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것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여러 이제 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 거고 수상자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3년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해킹 대회나 그런 것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막상 그것들을 이제 참여를 하려다 보면은 또 일에 치여 가지고 못하는 경우들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대회를 어느 정도 준비하려면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요 근데 대학생 때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시기 때는 같이 또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많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많이 찾는데 저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해킹 대회 옆에 참여하는 친구들 보면서도 저는 막상 또 프로젝트에 야간 근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적더라구요 물론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분들 보면요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너무나 해킹 대회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모이웨킹 업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아마 요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모이웨킹 업무에서 어떤 기술 파트만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이 기술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 같은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잘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보안 위협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3박자들이 맞아야만이 3박자가 맞아야만이 이제 일을 수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조직에서는 저도 이제 대표 입장에서 조직에서 봤을 때는 기술만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다 꾸려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파트별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각각에 있고 또 사업들을 잘 가져와서 꾸리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야만이 조직적으로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조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장점들을 좀 살리면서 그 조직에서 그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예킹 파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이요 3년차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이유들은 1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배워요 1년차까지는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는 업무예요 사실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나는 좀 새로운 것도 배우고 아 이런 것들이 업무구나 그 다음에 좀 해봤더니 아 이제는 조금 익숙해 이런 단계가 바로 1년차란 말이죠 2년차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1년차를 어느 정도는 반복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했던 것들 업무들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업무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어떤 변수들이 있겠죠 그래도 2년차까지는 이제는 조금 수월하면서 내 업무가 좀 수월하면서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후인들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버텨요 근데 이제 3년차가 되면서 또 1년차 하고 2년차 했던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너무 익숙함에 대한 지겨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편해요 사실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제까지 했던 업무들을 그냥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월급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모니킹할 때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하더라도 대충 취약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랬을 때 이제 3년차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1년차 2년차 때 이제 웹패킹하고 모바일 해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만이 사실 이게 능력도 갑자기 좀 향상되는 것들도 느껴지고 뭔가 보람이 느껴지는 건데 회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면 좋은데 그냥 이전 것들을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조금 조금 첨부시키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는 그런 직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3년차 정도가 되면은 다른 회사 아니면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나 제가 금융권으로 이직을 하려면 그렇게 이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모이웨킹이라는 것을 정말로 계속 끝까지 10년차, 11년, 15년차 될 때까지도 이 영역들은 내가 좀 더 개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모이웨킹이라는 그 취약점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조금은 벗어나면서 얘를 잘 이겨내시라고 저는 좀 공고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지겨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기존에 했던 모이웨킹에서 내가 취약점만 찾으려고 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만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좀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좀 와요 물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다가 오히려 이제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영역 다른 영역이란 뭐냐면은 내가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침해분석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제 포렌직 쪽으로 한번 더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들 다른 영역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완전히 다른 영역들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이웨킹이든 포렌직이든 침해대응이든 악성코드 분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교집합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악성코드 분석에서 사용했던 어떤 리버싱 분석 리버싱 악성코드 있잖아요 우리 어셈블리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모이웨킹 파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할 때도 분명히 다 포함이 됩니다 관점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관점 그래서 내가 모이웨킹에서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리버싱을 하는 거고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악의적인 코드에 대해서 리버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어떤 디버거 같은 거나 그런 도구들 사용하는 그런 분석하는 기법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포렌직하고 침해대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는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포렌직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증거 수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또 모이웨킹에서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한 애로 이야기하면요 안드로이드 포렌직, 안드로이드 모바일 포렌직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해킹하고 했을 때 그 기술이 거의 50% 이상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렌직하고 침해대응 악성코드 파트의 그런 다른 업무들을 하다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조금 조금 보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그런 기분들이 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보안이라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버렸더니 그럼 모이웨킹 관점에서는 한번 좀 다르게 그럼 이제까지 내가 다른 분야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 내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내가 포렌직하고 침해대응에서 내가 공격했던 것들이 흔적들이 남는데 모이웨킹 할 때 그러면 이거 흔적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다른 관점들이 조금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냥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영역까지 한번 보다 보니까 내가 모이웨킹을 하면서 또 필요했던 어떤 솔루션 개발이나 아니면 해킹 방어 지금 현재 제가 사업 같은 경우는 해킹 방어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킹 방어 시스템이나 그런 사업들을 참여할 때도 이 모든 파트들을 다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넣었던 모든 파트 플러스 알파를 좀 보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인프라 보안이나 방화벽이나 라우터 그런 영역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영역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웨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이웨킹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제가 했던 모이웨킹 기술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영역에서 찾아가지고 좀 더 더 이것들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까지 못했던 그런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것들을 분배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사업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나는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직할까? 라는 걸로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융합적이죠 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영역이 되고 보완해서 완전히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그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트들을 다 책을 썼죠 모이웨킹, 포렌식, 침해대행, 악성코드 이 파트를 다 책을 썼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사이버경찰이나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겠죠 모이웨킹 파트만 해서는 사이버경찰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기회들이 없고요 좀 더 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렌식이나 침해대행이나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만이 아마 이 기회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들을 좀 같이 공부하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라는 것이 제 경우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